그거베이 도움해머를 위하여 20급도 못갈덕이라고? 그렇다 토템즈 2 간다 오닉시아 진화 한번 봐야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운이 뭐 패가 안풀리면 아무리 좋은 덕도 질 수가 있어 돈 빠왔다 나는 빠왔다 나와라 불꽃 와아 잘 됐다 잘 됐어 진화하기 아까운 녀석이야 잘 됐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안통해 안통해 어 너 나 죽었네 죽여주마 이렇게 하시겠다 괜찮은 생각이야 바로 진화시켜버려 치우토템 치우토템 넌 요거 죽여야되 이 녀석 다시 다 됐다 좋아 그 다음 4코니까 어 돌진댕인가본데 정리를 안하시겠다 계속 봐라 이거 4코 아 나 낼게 없는데 아 이거 정리할게 아 나 정리할게 아니 정리할게 안돼 범톡은 괜찮아 정리했으니까 돌진댕이니까 하수위만 정리하면 뭐 없잖아 내 명치 지키면서 도끼를 휘두를 시간 뭐야 이거 무서운 놈이다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? 아 저거 어떻게 죽이지? 아 저거 애매해 아 저거 뭘로 죽이냐 죽일겁네 다 꼬라박은 잡아 꼬라박아도 경로 되면에 공용력이 5가 돼 체력은 6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까 둠봤다요 둠봤다 끼면 엄청 아픈데 경로가 있잖아 아 너무나 아프겠다 이렇게 아프겠다 다음 6콘데 2개 빠지니까 4코네 4코 아 이거 토템을 2개짜리 아 저거 죽여드는데 밀린다 밀려 지금 밀리고 있어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 저것도 죽여야 되는데 안그러면 나그러면 힘을 느끼는데 이거 여기서 삼뜨고 그냥 한 대 맞을수밖에 없겠다 힐토 진화하자고 한 대 그냥 한 번 그냥 놔두자고 잠깐만 아 폭발 이거 가져갑시다 다음 턴에 죽이고 그냥 한 번 턴 하라고 아싸 벽 한 번 더 줄이라고 해 내장밖에 없는데 저거 폭발로 터뜨리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2 2 3 3 2 2 3 3 3 3 3 2가 되는 거야 지나면 잠깐만 이걸 쏘고 가면은 2 데미지인데 뭐지? 왜 지금? 아 카드 뽑을라고 에이 내 낙오 기여해야 시 실수였 연주 어? ㅃ 잠깐만 음 쓰읍 불정으로 하고 보박닥으로 뽀기고 흠 에이 우 으어어어어어어어 아! 아 이거 아 죽맨 모든 죽음 하순이잖아 에이 저거 토템하나 살릴 수 있어 아 그게 그거구나 어차피 내가 때릴까? 내가 때려야겠다 절방 노노노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때리고 자 뭐야 아 손님이 염진이 있어 죽일까 진단할까 3 2 3 7 뭐하냐고 비슷해 그게 그거야 아니야 괜찮아 정리했잖아 치우토템 치우토템 어떡해 이게r 큰일인데 이거 김치폭발 3 데미지 주고 번개초품 해볼까? 아 넘나 손해인데 아 너무 아프다 그냥 무시하자고? 아 죽여 죽여 우리 흑드라곤이 해낼거야 과부아 몇이에요? 2야? 아 마격이다 아 이거 안되는데 지금 오닉시아 진화 콤보 아직 남았거든요 다음 턴에 한 턴만 버텨봐 한 턴만 다음 3 데미지 아 수수께끼 녀석 지금 다음 턴에 진화 써야돼서 지금 과부아 쓰면 안되고 음 음 이 녀석 아니면 번개폭폭 아니면 수수께끼가 되는데 이럴수가 범벅할까? 그냥 범벅 정리해서 토템 해보자고? 토템하면 아무것도 못써 아 맞다 이것도 과부아라서 안되 이거 써야돼 이거 지나가야돼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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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은 못써 아앗 아앗 장난해 잠깐만 일단 일단 아 이거 죽여야되는데 부딪쳐서 죽여야되는데 흠 그래 진화하자 정령대리여 나를 인도하라 한 대 지금 이겨야되기 때문에 아야되 잠깐만 전설 나왔어 전설 연합윤사 경로 이거 하면은 나오는거거든? 야 근데 나 뭐 어떻게 하냐 어 그렇지 도발 도발 좋아 어? 어? 이게 뭐지 아니지 이거부터 하자 0% 나가자 그렇지 이익이 발생했다 0짝! 미쳤다 미쳤어 하아 살았다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냥 도발로 막아 하 그래 진화 한장 더 있지않나? 여러분 진화 내가 한장 썼나요? 두장 썼나? 한장 아까 썼고 한장 안쓰지않았나? 지금 폐 말랐어 저기 급하거든요? 안죽거든요? 이거 마격 마지막 두장 다 나왔고 7토템있기 때문에 찬다이 뭐야 아이씨 토템인데 피해량 토템 나오면 공격력 2대나요? 아 아 이거 뭐 할게 없네 영릉이나 한번 볼까? 이익이 발생 돌발이 굿 뭐야 아싸 뭐 카드 야우씨 야우야우야우씨 난 살았어 굳고 남겨 야 가부하지 말고 어 요가부와 정돈 괜찮다 아 아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한데대 때려주시고 갑시다 침착해 멍청약 Mexico 다시 말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뭐야 아 녀석이고 형 계산하고 있잖니 역시 내 이직 2급에 머무는 존재는 아니 진화되면 일단 다음에 오늘은 좀 진화빨이 안받네요 감사합니다.